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미주얼 고주얼 수요일 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구석입니다. 함께하는 분은 이학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위원님이 좋아하는 종목이 사책 강구 모르십니까. 저는 좋아하고 나빠하는 주식 그런 거 없고요. 항상 미국 주식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진심으로. 진심이죠.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는 지수가 사회만에 반응했는데 특별한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올라온 겁니까. 주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익 전망이 계속 사양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앞에 선봉했었던 우리 톱니 형님이 조만간 연말 목표를 바꿔주게 했다고 얘기하고 2030년까지 해서 15,000포인트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가 나왔습니까. 바꾼다고 했던 그 포인트. 바꾼다고 얘기했고. 대충 얼개는 나왔죠. 얼개는. 얼개는 나왔고. 한 5,700 정도 제시할 것 같아요. 5,700 정도. 5,800 정도.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워낙 불리하신 분이니까. 불리시한 분의 우리가 굳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정적인 얘기들. 불만을 듣는 게 더. 얘기해 드려요.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시장 올라간다고. 너희들 겁 못 들으면 안 된다. 경고한 날릴 문이 있죠. 라고 얘기했답니다. 콜바너브. 마리코 콜라노비 형님이. 경선이 맞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SM500 나스닥하고 다운은 반대로 가는 현재 모습을 보여집니다. 방향 같은데. 너만 좀 올라가면 약간 지금 뒷덩이 기다려봐 하고. 또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러세이처는 조금 파라 그랬고. 유가는 조금 빠져갖고. 그나마는 다행입니다. 유가가 빠져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매그세븐의 상승을 보시면 좋은데. 네. 이거 보면 그냥 큰 힘이 다 일조에 있다. 일날일이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날일이 난리났죠. 또.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매그세븐이 계속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 계속 시장이 넓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부사장님. 제가 디테일이 있는 남자죠. 남자가 아닌데 보면 눈에 보이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겁니까? 어떤 일? 이게 뭔가 지금. 얘네도 분류해서 분류하는 게. 얘는 이제 대분류가 아니라 중분류로 따지는 그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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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분류에서 위치가 바뀌었네. 위치가 바뀌었죠. 일날일일이가 그 제약이 또 가운데로 쑥 들어왔네요. 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오. 제가 헷갈려졌죠. 조금 일날일 외에는 좀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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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진 거로서는 중간에 뭐 들어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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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큰형님이 이렇게 만든 거죠. 아. 그런 거죠. 조금 헷갈리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했지만 엔비디아가 플러스 6.7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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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이 2.6% 올라왔는데. 네. 네. 어우. 지금 뭐 메타 테슬라까지 2% 상승을 보여주면서 약간 시장을 이끌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엘레비터 타운서도 주물주물을 왔거든요. 네. 썬다의 비차이 형님. 아. 쓴다의 비차이. 네. 쓴다. 썬다의 비차이 형님. 네. 그분도 있고 사티아 나델라가 또. 사티아 나델라가. 아이씨. 외웠어야 되는데. 그 형님도 있고. 두 개가 더 사상체육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네.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스탄이 없으면 상당히 좀 소외감이 드는 시장이니까 가져가야겠죠. 그게 AR을 중체문화가 그런 게 없었으면 4200밖에 안 되고요. 제가 없었으면 이거 아니더라도 한 4500 정도 범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들 없었으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폴레. 치폴레가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이게 50분의 1로 분열되거든요. 50분의 1. 네. 50분의 1. 그러면 이제 주가가 대충 60달의 후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시장의 소재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뭐 직원들이 살 때 한 주 정도 쉽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서 오랜만에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이게 보면 100.4 전망치의 100이니까 전망치의 104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저너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소비자분들이 높은 금리에 약간 소비가 주출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큰 문제는 안 되고 오히려 시장이 좋다고 보면 저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아 그렇군요. 추세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조금 반대겠는데 그렇지만 4.24%로 아직까지는 끝도 없습니다. 보시고 달러도 약간 올라가고 달러도 100억점 6일인데 달러는 여전히 높은 편이죠. 아직까지는. 혹시 달러엔 봤습니까? 달러엔. 160 넘는 줄 알아요. 159. 거의 160이니까. 달러 5는 보셨어요? 1,380원 때 후반? 어저께는 80원 때 후반인데요. 오늘 방송은 어제 위원님 미리 언제 하신 건데 배런스 기사였죠. 네. 올해 2024년 올해 최고의 CEO인데 그분들을 보면 주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주가 간접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배런스 기사가 너무나 좋아서 어저께 예고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기사가 이겁니다. 네. 원문 기사가 이건데 배런스 기사 주말판인데요. 이들이 25명의 미국에서 최고의 탑 CEO들을 뽑았어요. 선정했는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절대 주가를 갖고 뽑은 게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들이 어떻게 뽑았냐면요. 그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기자들 작가들 편집자를 통해서 중구 난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100명 이상 뽑았어요. 그다음에 심층하고 해서 외부 사람들하고 25명 뽑아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잘했던 회사? 이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애플이 좋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 좋았어. 올해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업적을 통해서 회사가 더 좋아하는 외출을 올려가고. 오, 외출을 올려가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가의 등락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CEO기의 기업들 주가를 보니까 S&P500이 최근 1년 동안에 24%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이들은 30, 한 7, 8% 올라가고 S&P500 대비 13%포인트가 더 올랐다는 거죠. 주가는 상관없이 뽑았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보면 급여가 빠진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급여가? 급여가 빠졌는데요, 급여가? 네, 뭐 또 보겠는데요. 그래서 뽑은 기업들이 25개의 기업이 다음 화면이 되겠습니다. 나온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익숙하지 않지 않으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요. 네, 왼쪽에. 파란 속이요. 오른쪽에 기업들 25개의 기업들이 여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할 수 있는 주식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기업이 얼마만큼 능력자 CEO가 때문에 좋아졌냐 그런 개념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델타항공은 위원님이 늘 얘기했지만 항공사는 원래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데 그 항공업종을 좀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항공업종이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객이 팬덤 이전에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트랩은 아직 출장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여행 수요는 다 회복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해외 수요 국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100% 우리나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성이 오히려 그 이후에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런데 델타항공만은 현금도 늘어나고요. 고객 만족도 조사하면 더 향상됐다는 겁니다. 얼추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면 비행기가 보잉의 탓 여러 가지 하지만 갑자기 비행기가 고공에서 훅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 가다가 뭔가 지금 뉴스 보니까 정비 분량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뉴스 때려면 대만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6명인가 병원에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잉 때문에 그러지 모르지만 하와이 항공에서 갑자기 비행기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지금 툭하면 짐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 회사가 고객 만족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부산인들 말씀하시지만 델타항공이 정시 출발. 이런 하면 강조하잖아요. 전형적으로 시의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델타항공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뽑아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델타항공이. 물론 오늘이 다 드리지 못하지만 7, 8개만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 익숙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치폴레인데요. 아 치폴레. 전 치폴레 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알게몰의 레스토랑 업계가 많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어렵겠죠. 특히 개인이 하는 건 자영업도 많이 파산했다는 거고 프랜차이즈도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렵죠. 다 안 좋고 백종원에 하는 것도 더불원에서 하는 것도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에. 그렇죠. 경쟁이 너무나 비추얼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기업가 있어. 그렇죠. 사람은 충원을 못했다. 그렇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치폴레는요. 모바일 주문하는 거 픽업 쪽에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어맞게 봤는데 모바일로만 주문이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의원님. 진짜요? 제가 얘기할. 저는 이제 처음 말하는데 의원님 많이 이용했던 사실 저희는 갈 수 없는 레슨 아닙니까? 저는 가서 먹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로의 변신이 이 기업에 올린 요인이 아닌가. 그것도 역시 CEO가 나섰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성장을 그런 픽업 주문 성장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치폴레의 원동력이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세 번째는 진짜 저희도 반성해야 되고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은행업계인데요. JP모건 체이스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우리가 항상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좀 안 좋은 구조예요. 금리가 낮았을 때 우리 팬데믹 때 금리가 낮았을 때는 다 예외하더라도 초저금리가 되면 또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고 또 불평합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거의 지겹겠어요. 많은 은행의 관계자들이 왜 어릴 수 있느냐 그러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면 일정수 좋아진 게 맞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너무 초고급리라서 조달금리가 비싸다고 또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작년 3, 4월부터 실리콘 밸리뱅크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들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식으면 그때 제네 옐런 재무장관이 다 모았어요. 장관도 모으고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우리로 보면 구제금융도 이런 거 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리 맨크도 다 손 띄었을 때 제이미 다이먼이 우리가 인수한다 인수해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수를 한 거죠 100%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한 것의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1년 지나서 다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결단 다른 사람이 안 되려놔 때 해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JP모건이 되겠고요 그때 위원님 은행주 하면 되게 무거웠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준비한 차트가 월봉인데 이 차트는 그냥 흔히 보면 은행주 같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상태국가를 끌고 갔죠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실 제가 보면 약간의 CEO 뽑을 때 정말 주가 안 본 건 맞습니까? 안 봤다 대단한 주가 그런 거 믿어야죠 저희가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너무 대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제가 프로그레시브 브로를 코퍼레이션 하면서 제가 진짜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까지는 진짜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께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레시브 그룹이랑 트랜스다임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나 제가 두 회사 진짜 좋은 회사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트랜스다임은 17년째 매년 사상 올랐다 프로그레시브가 14년째입니다 14년째 매년 올랐고 캐나다 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했고 하나 더 한 거가 원하다고 한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률이 계속 올라와서 금년에도 전년 동기들이 23%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 자동차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화재보험이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그다음 얘기는 디테일은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의 한계가 디테일이 제가 진짜 반성문수입니다 찾아봤어요 봤더니 프로그레시브 그룹도 CEO를 얘기하는데 업계를 선두해서 데이터를 기반한 고객별 맞춤형 가격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이미 계산을 했던 보험료군요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들의 데이터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잘해갖고 그에 맞춘 가격료 보험료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했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죠 디테일이 있다 CEO가 한 거죠 그냥 다른 보험회사도 올랐지만 손해보이 올랐지만 얘네가 압도적이라는 건데 그 압도적인 것은 바로 CEO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CEO 때문에 그렇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되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나마 몇 개 종목이 안 되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이 종목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것도 보험사 주가인데 거의 인공지능 갈등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 엘프 뷰티입니다 엘프 뷰티도 엘프 뷰티도 진짜 또 한 번 반성합니다 사실 엘프 뷰티는 저희가 방송을 같이 하는 우리 앵커가 있어요 그 덕분에 알게 됐고 그 친구가 예전에 미국 살 때부터 여기 와서 그걸 얘기하고 우리 이게 엘프 뷰티 브랜드가 올리브영에도 있거든요 올리브영?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갖고 그때 알려줬는데 이것도 젊은 CEO인데 상대적으로 틱톡이나 로블록스를 얘기합니다 지금요 근데 보시면 이건 이제 틱톡은 젊은 친구 많이 하면 저희는 나이 들어서 잘 안 쓰잖아요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로블록스는 10대 초반 애들하고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요 제가요 또 제 지인이 그런 중고등학생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블록스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애들한테 고등학생 정도 레벨인데요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고1 고2 고3 정도 레벨이라고 쓰면 돼요 저희 지인이 있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 로블록스 하는 사람 얘기해 보면 한결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요 형님 오빠 로블록스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블록스는 우리 어릴 때라는 거죠 어린 애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10대 중반 후반도 다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핸드폰 그들의 노트북에 다 깔려있다는 겁니다 로블록스가 로블록스가 그런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엘프 CEO가 다른 데는 유튜브도 광고하고 인스타그램 광고하는데 틱톡이랑 로블록스라고 혜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광고를 하라 마케팅 여기를 마케팅을 했다는데 압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올드한 기존 마케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나머지 기업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효과를 얻었는데 에스로드 같은 기업들은 좀 올드한 마케팅 아직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이런 쪽에 진치 못했죠 마케팅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맞죠 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비싼데 각색병인데 갑자기 로블록스 그렇죠 이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안 맞아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젊은 층을 향한 마케팅이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제가 공개적으로 지난번에 3월 말에 4월 초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고 그때 제가 종음인 상도로 제가 의견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EO는요 온라인 구독제 온라인 구독제 그러니까 구독제를 이제 딴 데도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갔고 온라인을 하다 보고 온라인 전용으로 픽업 서비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와갖고 차 갖다 대면 와서 짐 짐 줄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라고 강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그쪽으로 하니까 거기 말씀하신 대로 전용 가격 거기 들어가고 거기다 들어가니까 또 광고 매출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완벽하게 이제 주도적으로 더 끼어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물론 제일 먼저 한 회사는 아니지만 월마트카 제일 먼저 한 하나가 자동차를 갖고 가갖고 주문해 놓고 광고하면 문자 하거나 하면 바로 배달은 친구와서 차에 실어주는 거 그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커브 커브 사이드인가 뭐 그런 커브 서비스인가 커브라고 그러던 영어로요 그걸 한 거고요 거기다 식료품 판매 이런 것들이 같이 늘어났고 또 하나가 월마트의 강점이 이런 거더라고요 약간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BTS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요 BTS? BTS는 우리는 그 BTS잖아요 영어로 그냥 BTS라고 하면 저게 뭐야 월마트하는데 BTS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백 투 스쿨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6, 7, 8월이 또 백 투 스쿨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9월 달에 학교 가니까 엄마 아빠들이 쌀 때 막 사주는 겁니다 노트북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 백 투 스쿨 시즌에 작년 대비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월마트입니다 점유율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월마트예요 근데 왜냐하면 월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버거킹 같은 맥도날드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요즘 별로 없는 사진도 있죠 사진도 사진도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또 사진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영복도 있고 스키도 있고 다 팔거든요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또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있는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저걸 자기가 직접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 있죠 애들 꼬마 애들은 직접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옷을 입혀보는 거죠 그 월마트 설명하시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는 유 의원님의 자신감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공부를 많이 하신 종목까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하시고 한 번 가보니까 느꼈죠 그 다음에 덕밀란이라고 하는 저도 CEO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 월마트에 오셨고 제일 먼저 한 게 급여를 올려주면서 직원분들의 프라이드 높인 게 주요한 게 아니었나 거기다가 아직도 코스코는 안 하지만 금년 2월에 이 업계에서 S&P500 이 미국 주장에서 올해 가장 먼저 주식 분할에 스타트를 끄는 게 월마트잖아요 아 월마트 아 그렇군요 월마트 끊었잖아요 그 분할한 이유가 주식 직원 보상 때문에 왔다고 맞아요 거기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더 쉽게 우리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개념 만들어진다 현재 60달러면 얼마 일하면 한 주 가능할까요 유은이 혹시 아십니까 현재 미현지에 보통 15달러 20달러 하니까 3시간 정도 3시간 되면 얼마나 하죠 3시간만 일하면 한 주가 생기는 거네요 일단 3시간 4시간 하면 하죠 그런 거에는 일조에 있다 일조에 있죠 월마트가 아직까지 올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순매출로 가면 1등이잖아요 월마트랑 아마존 1,2등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아마존이 일일 것 같은데 그런 대단한 거죠 직원수를 보면 압도적 1등 다음 목도 확인해 주시죠 다음 목도는 에버크램비의 피치인데요 이거는 유현님 솔직히 나는 진짜 의류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번 입구 한번 느껴보고 싶어 입어본 다음에 따님 하나 사서 입히세요 내가 입은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 것도 팔긴 팔죠 파는데 에버크램비 피치는요 이게 8년 전에는요 미국 고객 만족도 체제였습니다 그 당시 CEO가 있어요 CEO가 결국 쫓겨났는데 그때 보면 섹시한 몸매 이런 거죠 백인 위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에버크램비가 망해가는지가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넷플릭스 다큐에도 있어요 그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성 CEO가 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친근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인종차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살찐 분도 있고 인종별로 다 있거든요 극적인 반전성과 단지적으로 이건 CEO될 뿐이다 그래서 최근 1년은 엔비디아부터 상승한 엔비디아를 무릎 꿇린 그런 기회인데 우리 업체다 상당히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업체가 이기는 거 거의 없죠 위원님 PR도 엄청 아직도 낮을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낮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단한 기업이 아닌가 싶고 이 올라온 폭이 이런 때 올라온 폭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CEO께 종교를 표합니다 다음 마지막 전목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목은 저희랑 부산위원회 별로 탐탁지 않게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CEO를 얘기하는데요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분사였다는 건데 그동안도 여러 차례 이거 좀 안 되는 건데 띄워냅시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서도 많았다는 겁니다 주주도 있고 많았는데 이걸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분사 못했던 이유가 제대로 못했던 이유가? 뭐죠? 뭐 있습니까? 박만원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만원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안대를 떼어야 되는데 얼마나 욕먹고 회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해냈다는 거예요 G의 CEO가 다들 좋아지는 건 알면서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했다는 거죠 분사를 통한 주가가 상승했는데 분사를 한다고 모든 기업이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죠 CEO의 역량이 있겠죠 그런데 유현님이 얘기했지만 G에어로스페이스 G에스케어 G번호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다 좋아요 위원님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짓 좋아하죠 전치 번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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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 게 추세 맞겠죠 라고 봤습니다 이 차타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와 주가 회복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분사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주가 안 본 거 맞죠 위원님? 안 본 거 맞죠 역량 때문에 올라온 거죠? 25개요 안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한 가지 섭섭합니다 섭섭한 게 뭐냐면 아까 보니까 젠순왕 이뚜만 젠순왕을 왜 뺐습니까? 다들 있고 젠순왕도 있고 리사스도 있고 사티와 나달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외 기업을 선정한 거니까 나머지는 필요하시면 거기 원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 나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이런 기사 좋아요 이런 기사 나중에 또 계속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제 디테일이 또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한 달은 또 없는 거죠? 한 달도 한 달 뒤에 내년에 뵙겠습니다 뵙는 걸로 진행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건강한 모습 내일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